지금 이 순간 현대시작에서 가장 핫한 이슈를 국내 최고 전문가를 모셔 살펴보는 엠스타그램 시간입니다. 엠스타그램 정말 있는 계정이니까요. 지금 바로 팔로우 눌러주세요. 오늘의 주제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글로벌 판도 변화인데요. 현지 시간으로 30일부터 FOMC 회의가 진행되죠. 과연 3월 금리 인하에 대한 힌트를 줄까요? 시장에서는 3월로 예정된 차기 FOMC에서 금리 인하에 나설 확률을 절반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자세한 프리뷰 잠시 뒤에 살펴보겠고요. 또 마이크로소프트가 시총 1위를 탈환하고 비전 프로 출시로 또다시 애플이 1위를 차지하는 등 1위 싸움이 치열한데요. 오늘 엠스타그램에서는 M7의 실적과 주가 그리고 홍콩을 제치고 4위에 오른 인도 증시 등 전 세계 시총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현재 시장의 핫 이슈를 집정 분석하고요. 이에 대한 투자 전략, 대응 전략까지 세워보는 코너입니다. 엠스타그램 시간인데요. 여러분, 이번 주 굉장히 중요한 한 주가 펼쳐집니다. 당장 1월 말에 1월 FOMC 회의 펼쳐지고 있고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에그니피슨트7 대형, 미국 대형주 중에 5개 기업이 실적 발표를 하게 됩니다. 결과에 따라서 미 증시 또 출렁되겠죠. 그러면 아시아 증시까지 또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이것도 점검해 보도록 하고요. 또 하나 중국 증시, 요즘 참 고민이 많습니다. 중국 주식시장의 시가총액이 지금 인도랑 딱 붙어있다고 하는데 중국 증시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이투자증권 리서치센터의 박상현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뭐 중요한 한 주인 것 같아요. 무슨 얘기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할까요? 실적 이야기부터 할까요? 아니면... 뭐 아무리 관심이 많으시면 FOMC부터. FOMC 회의부터 먼저 들어가보도록 할까요? FOMC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3월 금리나 설은 꽤 뒤로 잦아든 것 같고요. 결과적으로 제롬 파월 의장이 또 어떤 이야기할까 관심이 많을 것 같은데 우리 위원님께서는 이번 회의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글쎄요. 지난 12월에 워낙 그 시장에 환호할 수 있는 얘기를 한 번 해주셨고요. 이번은 조금 자제하는 분위기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물가 자체, 지난 금요일에 발표된 PC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반적으로 하향 안정이 돼서 미국이 금리 인하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런데 한 가지 연준 입장에서 최근에 주식 시작이랄까요? 이게 조금은 과열권에 들어갈 수도 있다는 부분 이러한 것들을 생각해보면 그렇게 시장에 우호적으로 발언을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번보다는 다소는 좀 매파적인 어떠한 기조로 사실은 발언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우리가 3월 달 금리 인하 가능성은 상당 부분 줄어든 상황들이긴 하지만 5월, 6월 정도의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시사를 해주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그냥 중립적인 재료의 1월 FMC 회의가 될까요? 아니면 이 와중에서도 뭔가 좀 뭐가 좀 있을까요? 저 개인적으로는 좀 중립적일 것 같고요. 계속 이 연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데이터 디펜던트, 데이터에 따라서 움직일 거다라는 얘기를 계속 강조를 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자회견 발언마다 캐치를 하겠죠. 조금은 그래도 내심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잘 캐치하고 또 그것을 파워루장이 얼마만큼 잘 피해가느냐 이 게임이 있긴 한데요. 그렇게 시장에 충격을 주거나 또 시장에 크게 환호를 줄 정도의 얘기는 말씀드린 대로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10년 말 국채 금리를 더 많이 신뢰하는 것 같아요. 연준이 워낙 오락가락하니까 4% 정도 깨지면서 진짜 금리 난가 하다가 지금 다시 또 4.1% 그 이상으로 올라왔는데 10년 말 금리는 좀 반응할까요? 아니면 계속 이 4%대에서 좀 움직이고 있을까요? 3월, 5월까지? 저 개인적으로는 4% 초반대에서 움직일 거로 좀 보고 있고요. 약간 물가 지표 자체가 말씀드린 대로 조금 하향 안정세인 거고 지금 연준이 또 고민하는 고용 지표 같은 경우에는 글쎄 지난 1월에는 상당히 서프라이즈가 나오긴 했지만 지금 2월, 3월로 갈수록 전체적으로 조금 둔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10년 말 국채 금리는 추가적인 어떤 상승보다는 조금 아래쪽의 방향을 좀 틀지 않을까라는 쪽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저희가 이렇게 미국 경기가 성장률도 사실 좋은데 금리 인하할까라는 얘기가 사실 있을 수 있는데 요새 가서 드는 생각이 80년대 초반을 한번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80년대 초반은 우리가 알고 있는 1, 2차 오일 쇼크가 있었고 스태그 프레이션이 있었죠. 그래서 금리 자체가 상당히 거의 20% 가까이 올랐었는데 그 후에 미국이 물가가 안정이 되면서 성장 자체가 크게 훼손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금리를 계속해서 내려줬던 게 80년대 초 중반입니다. 그래서 이번 경우에도 성장 자체가 침체, 이러한 것보다 연착률으로 가긴 하겠지만 금리를 그럼 왜 내려야 되느냐라는 부분에서는 지금 물가보다 금리 수준이 워낙 높은 우리가 실질 금리로 보게 되면 거의 2.5% 정도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내려야 될 필요성도 있는 이러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어서 연준 입장에서는 금리 인하에 나설 어떤 그러한 얘기들을 해주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4%를 갑자기 10년물 금리가 깨지면서 항상 보면 10년물 금리가 4% 밑으로 좀 깨져줘야 아시아 증시도 좀 환호를 하고 그럴 텐데 1월 FMC 회의에서는 큰 기대는 안 하고 있다가 오면 좋죠. 그렇죠. 그렇다면 이번 한 주에 역시 포커스는 매그니스피스턴트 7 중에서 5개 기업의 실적이 맞춰질 겁니다. 엔비디아, 테슬라 일단 우리가 점검을 했었고요.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이제 이 7개 기업의 시가총액이 중국 전체 시가총액을 뛰어넘었다. 완벽하게 중국을 따돌린 건가요? 무슨 의미를 여기서 봐야 되나요? 우리가 좀 미중 갈등 얘기하면서 초반은 무역 갈등 비슷하게 얘기를 했지만 시간이 흘러갈수록 얘기된 건 기술 패권 경쟁이었습니다. 그 기술 패권 경쟁에서 결국 미국이 선점했다, 주도권을 잡았다고 표현할 수 있고요. 화면에도 나왔지만 매그니스피스턴트 7의 시가총액이 한 12조 달러 정도 됩니다. 미국 GDP, 명목 GDP가 한 27조 되니까 거의 50% 가까이 되는 수준이죠. 특히 S&P 500 기준을 보게 되면 거의 한 30% 정도 차지하고 있어서 결국 미국이 이러한 주도권을 잡으면서 상당히 성장에 대한 모멘텀을 분명히 확보를 했고요. 또 한편에서 보면 중국이 그동안 미국을 따돌린다. 이러한 얘기가 쑥 들어갈 정도의 어떠한 기술, 이러한 패권을 장악했다는 부분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보면 미국이 중국의 어떠한 그러한 견제를 좀 떨치고 뭔가 글로벌 공급망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러한 공급망 자체를 상당히 주도해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중국 전체 주식시장 시가총액, 매그니스피스턴트 7개 기업의 시가총액 비교인데 추월을 해서 완전히 이 정도까지 벌어졌습니다. 당초에는 중국에 반격이 있을 것이다, 히토류 이런 등등 했는데 또 이렇게 압도가 되고 있습니다. 중국에 대한 이야기는 좀 이따가 일본, 중인도와도 함께 비교를 해볼 텐데 이 7개 기업 중에서도 또 가장 많이 화두가 되는 게 애플이냐, MS냐, 이걸 놓고도 미국 경기가 B2B 기업이냐, B2C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것 같은데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의 시총 1위 대결 우리 위원님은 어떻게 또 접목하고 계십니까? 저 개인적으로 애플도 워낙 시총 1위 자리를 오랫동안 유지한 게 오래 한 거고 90년대는 사실은 마이크로소프트 자체가 사실은 도는데 조금 분위기가 좀 바뀌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거는 우리가 AI 얘기를 사실 좀 많이 하는데요. 그리고 AI에 대한 어떤 수요, 이 부분을 누가 선도하느냐라는 부분에서 저는 조금 마이크로소프트 쪽에 좀 심을 얹어주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최근에 그보다 애플하고 마이크로소프트의 어떤 경쟁도 중요하지만 사실 엔비디아가 사실 치고 올라오는 걸 보게 되면 전반적으로 AI 사이클에 대한 기대감을 저희가 상당 부분 키울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이게 화면에도 나오고 있는 거고요. 엔비디아 시가 조용이 상당히... 우리가 생각해 보면 90년대는 인터넷 보급률 사이클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치웠고 그 다음 2000년대 중후반부터는 스마트폰 사이클이었죠. 그래서 애플이 그렇게 됐고요. 그럼 앞으로의 어떤 사이클은 우리가 다 얘기하듯이 AI 사이클이 있는데 그거의 어떤 선두 기업 자체로는 저는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가 아닐까. 물론 애플이 온 디바이스라고 해서 핸드폰에 AI를 장착하면서 그러한 제품이 나온다면 또 경쟁이 달라질 수 있긴 하겠지만 일단 지금 상황으로는 조금 마이크로소프트가 앞서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제 2월에 비전 프로 나올 때가 진검 승부 한번 하겠네요. 왜 애플이 다시 한번 가는지. 그러나 이 추세를 본다면, 그렇죠? 추세를 본다면 느낌적인 느낌으로는 애플은 좀 이렇게 엔비디아가 빠르게, 마이크로가 이런 느낌인데 이것이 결국은 AI 팩권, 또 AI에 대한 소비력들, 이런 것들이 결판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또 여러분 한번 전망, 분석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국 얘기 계속해 보죠. 지금 중국은요. 인도와 딱 붙어 있다라고 하고요. 인도 주식시장 시가총액과. 일본도 지금 중국 따라잡으러 급등하면서 다 왔습니다. 동네 북이 됐네요, 중국이. 중국 자체적으로 오늘도 헝다 파산 얘기들이 사실 들리고 부채 문제 자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들인 것 같고요. 특히 중국 증시에 대해서 외국인 자금 자체가 상당히 어떻게 보면 차이나 런 이런 얘기들에 많이 빠져나가고 있는데 거기에 가장 중요한 요인은 뭔가라고 생각하면 사실은 저는 국가 자본주의라는 용어가 요새 많았는데 그것이 가장 핵심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 자본주의라는 것은 생산 요소라고 얘기하는 토지, 자본, 노동력을 국가가 통제한다. 거기에 데이터마저도 중국 전체가 통제한다는 이러한 것이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 상당히 불신을 키우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것이 외국인 투자뿐만 아니라 중국 내부적으로도 보게 되면 상당 부분 내수의 발목을 잠들 수밖에 없는 아무래도 IT 기업이라든지 이러한 건 성장이 제약이 되는 그러한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분위기 자체가 계속된다고 하면 중국 증시 자체가 반등하기가 사실은 좀 쉽지 않을 거로 보고 있고요. 최근에 들리는 뉴스를 보게 되면 중국의 고용시장이 워낙 안 좋아서 사실은 이번에 춘제도 고향도 못 간다라는 그런 뉴스도 사실 많이 들리는 걸 보게 되면 중국의 상황이 상당히 안 좋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하나 강조드리고 싶으면 말씀하신 대로 일본이라든지 인도의 어떤 시가총액이 무섭게 오르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미국의 공급망 얘기를 할 때 얘기한 게 리쇼올링 얘기를 하고 또 니오쇼올링, 멕시코라든지 캐나다 주변의 니오쇼올링을 얘기하는데 또 하나 중요한 게 프렌드쇼올링, 우방국의 어떤 공급망을 확충하겠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결국 인도하고 일본이 아마 그 수혜국이 아닌가라는 쪽이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도 이제 프렌드쇼올링 국가 중에 하나이긴 하지만 인도나 일본이 상대적으로 보면 우리보다는 조금 더 수혜를 받는 이러한 분위기로 가고 있는 것이 최근에 이러한 시가총액 흐름에 있어서 반영이 되고 있지 않나 좀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중국과 일본, 중국은 보시다시피 주가 계속 빠지고 홍콩 증시는 너무나 좀 슬플 정도고요. 일본은 30년, 35년 내에 최고치 찍으면서 올라오면서 붙으려고 하고 있고요. 인도는 아예 아마 다음 컷이 있을 텐데 아예 둘이 만났죠. 홍콩하고 인도하고 인도하고 만났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4위 자리, 전 세계 시가총액 4위 자리를 서로 바꾸는 이러한 과정에 있는 부분들인데요. 그리고 홍콩의 이러한 증시 하락이라는 부분 자체는 결국 우리가 얘기하는 홍콩이 아시아 금융허브로서의 입지 자체가 사실상 막을 내리게 아니냐라는 조금 우려도 사실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중국 경제뿐만 아니라 금융시장에서의 중국에 우리가 한 중국이 좋을 때는 중국이 금융의 또 다른 허브 역할을 할 거로 사실은 기대를 했었는데 그 기대감 자체가 상당히 약화된 것이 아닌가. 어찌 보면 그것이 미국의 또 하나의 힘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이야기를 들어보면 세계가 일단 두 파트로 나눴습니다. 미국팀이 있고요. 이쪽에 중국, 러시아 팀이 있어서 지금까지를 보면 미국팀이 주식시장에서 승승장구하고 있단 말입니다. 인도, 일본 등등 선진, 유럽 중시도 마찬가지고요. 거기에 리어쇼링, 브랜드쇼링 다 혜택을 보는데 위원님, 우리나라요. 미국팀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왜 주가는 여기 중국, 러시아 팀, 중국팀에 가 있는 겁니까? 일단 반도체라든지 이러한 쪽으로 수혜를 좀 받는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 수출구조, 산업구조 자체가 아직은 중국에 상당 부분 의존돼 있었다. 그거를 탈피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지금 국내의 어떤 주가 흐름 자체가 아주 답답한, 거의 박스코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박스콘에서는 벗어나지 못하는 부분들인 것 같고요. 또 우리가 지금 AI 수혜의 얘기 상당히 많이 하는데 사실은 그 AI 수혜를 받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보급률이 일정 수준에 올라와야 낙수 효과가 생기는데 지금은 아주 초기 국면이기 때문에 그 대부분의 과실 자체를 미국, 아까 맥슨트7이 다 독식을 하고 있는 사항들이 되겠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우리나라가 조금은 프렌드 쇼울링에서 조금은 수혜를 못 받는 그러니까 아무래도 미국 쪽은 수출도 사실 좋고 다 좋은데 중국의 어떤 발목을 아직은 그 발목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부분이 하나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지난해 같은 경우는 사실 2차 전지 이러한 것들이 상당 부분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이었지만 올해 들어와서 전기차라든지 테슬라, 맥슨트7에서 테슬라가 빠져야 된다는 소리가 나올 정도로 전기차에 대한 어떤 수요 둔화 이것이 조금은 국내 2차 전지 이러한 쪽에 악재로 작용을 하면서 조금 이제 일본이나 인도를 좀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이 하나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사실 우리나라 내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이나 인도 같은 경우는 프렌드 쇼울링 이렇게 해도 내수 경기 자체가 상당히 지금 좋은 상황들이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시겠지만 부동산 PF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가계부채 문제로 인해서 내수 경기 자체가 상당히 조금은 얹어 들어와서 상당히 조금은 오히려 좀 둔화되는 분위기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이익이라든지 이러한 쪽에 악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조금 주식 시장 자체가 좀 답답한 흐름으로 좀 가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누가 뭐래도 우리나라는 지금 미국팀에 가 있는데 유독 우리나라만 주식은 중국팀을 따르는 이유가 첫 번째는 아직까지는 중국 영향이 많이 남아 있다. 두 번째는 인도, 일본과 비교해서 내수의 폭발력이 적다고 하는데 그런데 지금 보면 위아나라도 그렇고 원화도 그렇고 저 중국 고리를 끊어내든가 아니면 중국이 살아서 같이 가든가의 방법밖에 현재 단기적으로는 없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조금은 중국이 살아나야 부양을 좀 해주고 해야 되는데 올해 중국이 그렇게 강한 부양을 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리창 총리도 지난번에 다보스포론 가서 부양 없는 성장을 하겠다고 첨명을 했기 때문에 올해 그렇게 중국이 강한 부양을 할 수도 기대하지 않는 게 좋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현실적으로 중국이 이런 부채 문제 자체를 결국은 해결해야 되는 입장에서 보게 되면 여기서 부동산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다른 도시 복구하는 것들도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 자체적으로 중국의 고리를 좀 끊고 뭔가 경쟁력을 사실은 키워나가야 되는 부분들이 필요한 부분들인 것 같고요. 그것은 이렇게 말씀드리기만 단기간에 뭔가 해결할 수 있는 상황들은 아닌 것 같고요. 우리가 내부적으로 내수와 관련된 여러 가지 리스크를 빨리 조금 조기에 해석하고 내수를 좀 살리고 또 우리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소위 미국 팀에 붙을 수 있는 산업들 자체를 조금 더 강하게 기업들도 투자를 많이 하고 정부도 그러한 부분에서 규제 완화다든지 이러한 부분에 좀 상생되는 이러한 정책들이 사실 좀 필요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어서 따라가긴 하겠지만 조금은 좀 시간이 걸릴 수도 있지 않겠느냐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올해 이 모든 상황을 종합해보면 코스피는 조금 숨가쁠 수도 있겠습니다. 미 연준의 어떤 금리이나 이러한 기대감 때문에 또 위험자산 선호라든지 최근에 외국인 자금도 계속 들어오긴 하지만 그러한 속도 자체가 조금 빨라지면 조금 증시로는 반등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조금 미국 증시를 따라가는 데는 조금 힘들지 않겠느냐라는 쪽에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인도는 어때요? 그러니까 미국 팀에서 지금 일본 인도인데 일본도 너무 많이 올랐고 저 엔화 약세도 저 정도까지 용인할 수 없다. 엔화 강세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인도 증시 투자 좀 질문도 많이 하시고 궁금해하는데 앞서 인도와 항생 붙은 거 보면 지금 또 들어가면 인도도 끝물 아닌가 이런 걱정도 좀 되고요. 단기적으로는 일본 증시도 그렇고 미국 증시도 그렇고 인도 증시도 워낙 안이 올라서 사실은 좀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중장적인 관점에서 글로벌 제조 공장의 역할을 인도가 대체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으로 좀 가고 있어서 우리가 중장적인 관점에서 조금 투자 기간을 조금 길게 본다라고 하면 인도 증시 자체도 저는 좋은 선택 중에 한 선택지가 한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히려 이머징 마켓 중에서는 인도에 대한 관심도 아직은 중장기적입니다. 괜찮다라고 또 전망을 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이투자중권 박상현 전문의원과 함께했습니다.